건강에 좋은 식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아주 흔하면서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건강에 너무 좋은 식재료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무입니다 이 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제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고요 또 이 무와 궁합이 잘 맞는 꿀을 함께 넣어서 만드는 무꿀차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바로 기침, 가래를 줄여주는 효능입니다 이런 효능은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시니그린은 무에 턱선을 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기간지 점막의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침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또 가래를 묽게 만들어줘서 가래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무에는 비타민 C도 풍부한데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가 무에 어느 부분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무의 껍질에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묵꿀차를 만들 때도 껍질을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무와 꿀은 함께 먹으면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2020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이 약 1700명을 대상으로 감기 환자의 증상에 꿀이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꿀을 먹은 감기 환자가 기침의 빈도가 줄어들고 감기 증상의 지속시간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침감기나 목감기에 걸렸을 때 무와 꿀을 함께 먹는 것은 아주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꿀차 쉽게 만드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의 두 번째 효능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소화기능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예로부터 천연소화제라고도 했습니다 바로 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덕분인데요 디아스타제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전분의 분해를 도와주는 소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주로 무의 뿌리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소화를 촉진해 주는 것뿐 아니라 이산을 조절하면서 위기능을 좋아지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드시면 좋은 음식이 바로 무인데요 그런데 무의 소화에 대한 효능을 제대로 보시려면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열을 가하지 말고 먹어야 하는데요 물을 끓이거나 데치게 되면 이 디아스타제와 같은 효소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묵꿀차로 드셔도 좋고요 그 밖에 무의 열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암세포를 잡는 항암 효능인데요 무에 들어있는 이소시아나이트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작용을 하고요 또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바로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니그린 즉 기간지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도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무의 매운 맛을 내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성분들 덕분에 항암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무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유방암, 신장암, 폐암, 위암, 난소암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을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가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들이 암세포의 세포 자살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의 건강에 좋은 효능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맛있게 무 고르는 방법과 물을 드실 때 주의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맛있는 물을 고르는 방법은요 잎이 푸르고 단단하면서 잔뿌리가 적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고요 또 무의 뿌리 쪽이 통통하고 철석 부분이 넓을수록 맛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짝 눌러보았을 때 단단한 것이 좋고요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드실 때 주의점도 있는데요 매운 성분들이 있어서 급성 위험이나 유기향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 다량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감기 걸렸을 때 물꿀차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만 이것이 치료약을 대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물꿀차 간단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원래 물꿀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을 채를 썰어서 꿀에 재워서 냉장고에서 며칠 숙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숙성시키는 과정 없이 초간단 물꿀차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좋은 물을 잘 고르셔서요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강판에 갈아줍니다 자 이렇게 갈아주면 무즘이 나오죠 이 무즘을 커브에 약 3분의 1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부어주고요 여기에 꿀을 한두 스푼 정도 넣어서 잘 저어주시면 완성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든 물꿀차 마셔보겠습니다 무의 시원한 맛과 꿀의 달콤한 맛의 조화가 너무 잘 맞고요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과 그 효능에 대한 말씀드렸고요 또 감기에 걸렸을 때 정말 좋은 초간단 물꿀차를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